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북한을 방문합니다.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서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오늘 오후쯤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. 장용욱 기자입니다.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오전 전용기편으로 평양으로 향합니다. 이번이 네 번째 방북입니다.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. 이 자리에서 2차 미국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한 후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선 비핵화 원칙을 제어하긴 했습니다. 특히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조치를 취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. 또 비핵화 목표에 다다를 때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방북에 앞서 어제 일본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.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일정을 마친 뒤 오늘 오후 서울로 올 예정입니다.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장동훈입니다.